안녕하십니까 삼남매 아빠 공인중개사 한용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 두간 아파트 가격 공양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고 서울 강남구도 상승을 멈추고 보압 전환되었으며 앞으로 하락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월 3,867건에서 10월 1,845건으로 급감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조정 국면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시장은 최근 분양한 주요 단지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분양가격이 가격 메리트가 중요한 최근 상황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 3지구의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운정역 인근에 지난해 사전 청약으로 분양했던 A46 블럭 제1풍경채 아파트에 대한 분양 및 본청약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무료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립니다.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운정역에 인접한 운정 3지구 A46 블럭 민간 분양 아파트 제1풍경채는 제1건설이 시공하고 지하 2층, 지상 28층, 4개동 총 383가구 규모로 2026년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입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4년 말 개통 예정인 GTX 운정역에 근접하여 도보 활용이 가능하며 단지 인근에 상업시설 및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고 근거리에 초중고 학도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급 세대는 전용 84제곱미터 34평형으로만 구성되었으며 A타입 190세대, B타입이 96세대, C타입이 97세대로 총 383세대입니다. 지난해 4월 사전청약으로 분양했던 A46 블럭 제1풍경채는 주요 공급을 사전청약으로 진행하였고 이번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 262세대의 본청약이 진행되며 나머지 특별공급 79세대와 일반 공급 물량은 42세대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최근 변경된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반영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고 기존 3자녀 이상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급 청약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 청약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3년 11월 10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라며 주택수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입주자 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 저축 기간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인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등 세부 청약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청약은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가점제 납참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매 제한은 입주자 선정일인 2023년 11월 28일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A타입은 환상형 구조이고 B타입과 C타입은 좌우 대칭인 동일한 항아리형 구조입니다. 다른 점은 B타입과 C타입에는 알파룸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요한 분양가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정 3지구 A46블럭 제1풍정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에 공급되며 전타입 발폰이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확장비용은 별도입니다. 전타입 34평형으로 저층이 5억에서 5억 3,580만원, 6층 이상은 5억 3,970만원에서 5억 6,100만원입니다. 현재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인 1억 이상 저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도금은 시행사 측에서 집단 대출 및 기자후불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전시관은 11월 10일에 개관하였으며 주택전시관 현장은 파주시 와동동 1523-3번지 1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택매수 청약을 결정한다면 본인의 자금부담 여력이 매수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격 메리트인데요. 분정 3지구 A46블럭 제1풍정제의 입지와 주변 시세 등은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초역세권 분양일정 TOP3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에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진행되며 21일 화요일에 1순위 청약, 22일 수요일이 2순위 청약접수일이고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운전 3지구 A46블럭 민간분양아파트 제1풍경제의 분양 및 청약정보 안내를 맺히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청하신 분들의 청약 당첨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